소재 폴더 쪽에 3D라고 있어요. 잡아서 캔버스 위쪽에다가 두시면 이런 식으로 생성이 돼요. 여기에서 저희가 한 번 더 조정을 해줄 거예요. 웹툰에서는 캐릭터들의 키나 등신대, 체형 다들 다르죠? 여기 보시면 런처 뒤쪽에 아이콘이 있어요. 얘를 눌러주시면 보조도구 상세에서 대색 인형으로 들어가져요. 여기 보시면 전신이라고 되어 있죠? 왼쪽으로 가면 마르게 오른쪽으로 가면 지방이 생기게 위로 가면 근육이 생기게 아래로 가면 근육이 적게 설정이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다리가 더 길었으면 좋겠어. 2D 캐릭터들은 다리가 길잖아요. 다리 선택하고 위아래로 늘려줄 수 있는데요. 3D 인형은 3.0부터 업데이트가 정말 많이 됐어요. 여기 위쪽에 보시면 전체 허벅지, 종아리 따로따로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게 이게 3.0부터 나왔습니다. 종아리를 높여주면 종아리만 좀 더 길게 바꿔줄 수가 있는 거죠. 허리 쪽에서도 전체로 할지 여기 가슴팍 부분만 할지 설정이 가능해져요. 248 259 259 258 268 278 269 298 299 298 31